사긴 사야 되거든 아이 가위값 주고 삽시다 박시호님이 주신 빛 맞지요 100개? 10세트 10세트를 써가지고 아획 매횝을 포함한 아무거나 띄우게 되면 되는거지요 10세트 가감한.. 아 나 있는데 블랙헤브런데 7세트 어? 어 잘못쌌다 아 잘못쌌어요 하하하하 이런 아 왜 은빛가긴 주나 했네 아 예 120개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갑자기 은빛가긴을 주나 했네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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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은빛가긴 주더라구 아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로 본데요 120개 쓰면 되는거죠 그러면 요게 41개 안에 댐 드는거네 오케이 오케이 41개 아 이런 실수로 오리타린 오리타린 음 잘 안나온다이 구석으로 좀 들어가봐 아 이제 100개 남은거죠 아 이제 100개 남은거죠 아 아 얘 뜬줄 알았네 아 아 안나온다 얘 아 자자자자자자 아 아 아 몇개 쓰지도 않았는데 나와버렸군요 아잉 아잉 인트로다가 나왔군요 어 아이러니하게 공작이 되어있는 반지긴 하지만 편안한 너무 금방 나와서 당황스럽구만 카르마에 가위를 사다가 팔아야겠군요 아 이거는 아직도 안팔렸데요 마이스터 올마이티리 와 120억은 뭐야 박시우님 후원 65,000원피버 룰렛 결과는 후원은 사랑입니다 아 예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션 성공 창조 이득까지 게이득 아주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미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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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